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여러분들은 단타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스윙매매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 가치투자자, 장기투자자는 오늘 제외를 하구요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아이고 크다 자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트레이더로 돈을 벌고 싶고 트레이더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고 트레이더로 자본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트레이더로서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면 뉴스를 많이 읽는다 리포트를 읽는다 차트 공부를 많이 한다 기법을 분석을 한다 차트 분석을 한다 대장주를 보는 눈을 키운다 주도 테마를 읽는 눈을 키운다 여러가지가 있을거에요 호재 뉴스는 참 많습니다 그 뉴스를 인해서 상사하는 종목도 있고 그 뉴스를 좋게 봤지만 또 시장에서 반응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갈라지고 그 뉴스를 잘 뭐 뉴스나 호재 재료 같은 것을 잘 봤다 하더라도 매매하다 보면은 역시나 상승 하락이 있고 또 올라간 애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또 내려오기도 하고요 리포트를 뭐 매일 3개, 5개, 10개를 읽는다 리포트 나온 종목들 다 올라갈까요? 오히려 내려간 종목들 더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리포트를 잘 읽으면은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리포트 힘을 받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리포트가 하루에 수십개가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결국에는 또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락을 하고요 차트, 기법, 분석 뭐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고 온갖 기법을 다 접목을 시켜서 뭐 어디를 돌파를 하고 어디 거래량이 어떻게 되었고 재료가 붙고 정말 잘해서 매매했지만 그 역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지그재그 가다가 바로 그냥 내려 꽂는 경우도 있고요 대장주 주도 테마 중요합니다 대장주 주도 테마 역시 지그재그로 오르고 오르다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또 언젠가는 꺼지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그 주식 격언 있죠 자, 첫 번째 주식 격언 읽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읽지 마라는 규칙을 잊지 마라 자, 이 격언은 사실 가치투자에 좀 더 어울리는 격언이에요 이 트레이더, 트레이딩이 아니라 가치투자라는 것은 그 해당 주식 그 A라는 주식이 가치가 있고 5년, 10년 뒤에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라면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확률이 적죠, 그죠? 손절이 거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에서 내가 수준 이상 올라갔다 하더라도 확률이 100%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더는 손절의 연속입니다 이 손절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본인이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린 트레이더가 있다고 해도 30%는 하락을 한다 70% 승률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절을 못하면 70%까지 끌어올려도 이 30% 손절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일주일, 한 달, 분기로 정산하면 손실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승률이 60%, 70%, 80%면은 본인은 지금 성공하기 직전인 거예요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상승을 몇 프로가 되었든 상승을 하는 종목이 10개 중에 6개다 7개다, 8개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지금 성공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돈이 벌리지 않고 손실이 나니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기법, 또 다른 차트 분석법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거든요 60%, 70%, 80%면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성공을 잡기 위해서는 손절이에요 손절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지수가 폭락이 나왔죠 종목들도 하락이 많이 나왔고요 가치투자자가 아닌데 트레이더인데 주식 종목을 손절없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지금 종목마다 10%, 20%짜리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죠? 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어요 내가 확률이 70%라고 하더라도 내가 천만원을 매수를 하고 가만히 하락을 견디고 가만히 폭락을 견디고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700만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800만원으로 손실을 줄인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1000만원에서 950만원에서 900만원에서 손절 처리를 해버리고 기술적 반등 오늘 들어갔으면은 900만원에서 다시 950만원 950만원에서 다시 1000만원으로 오늘은 복구를 할 수 있는 날인 거죠 이 트레이더는 계속해서 상승하락을 겪는데 지수도 상승하락이고 종목도 상승하락을 연속하고 나의 계좌도 역시 상승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내 계좌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것도 당연한 건데 상승하고 하락할 때 여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승률에 대해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A와 B라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이 둘의 계좌는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B도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거고요 A와 B는 똑같이 승률 70%를 만드는데 손절을 잘 못한다 이 둘은 똑같은 이런 흐름을 가져갈 것이지만 B는 A와 같이 70%의 승률을 가져가지만 손절을 잘한다 했을 때는 상승 하락했을 때 똑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 손실이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할 때 70%로 또 돈을 벌고 하락 살짝 상승 많이 하락 살짝 상승 많이 똑같은 승률 70%이지만 손절 리스크 관리 손실 관리 손실을 짧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이렇게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손실은 당연한 거다 계좌 수익률이 상승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종목이 상승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근데 이 하락을 짧게 가져가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죠 내 계좌가 내 계좌 수익이 손절을 한 사람은 오늘 같이 기술적 반등장은 기회의 장이고 자 여기 사서 여기 손절 한 사람은 오늘 같이 기술적 반등장은 오늘 기회의 장으로 이때 이때에 3, 4% 5% 손실을 10% 매꾸는 좋은 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 똑같이 사서 여기까지 버틴 사람은 손실을 그냥 줄인 날이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계좌가 완전히 계좌 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트레이더로서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은 철저한 손절이에요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손절 기준을 만들어서 매수를 할 때부터 상승에 대한 기대만 하지 말고 항상 리스크에 대한 관리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끊을 것인가 무조건 끊을 위치 이것부터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승률을 끌어올리면 저절로 이렇게 계좌가 올라갈 거니깐 하나 둘 깨우쳐 가시는 분들은 냉철한 손절의 판단으로 이 희망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